KNTV의 고로노미나사, 복근하쥬와 슈퍼주니어 대스! 아, 고네쥬와 복근하 이득 대스! 고네쥬와 슈퍼주니어 미사 예성 대스! 자, 여러분들 저희가 MC를 맡은 새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 대 아이돌이 7월부터 KNTV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회에 우리 호화 캐스팅된 아이돌 두 팀으로 나눠서요,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저희들이 그 열띤 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예성씨 어떤 방송이 될 것 같나요? 우선 엄청난 방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또 저와 예트, 예트겜씨가 뭉쳤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예트겜씨가 뭉쳤고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방송을 만들어갈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송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게임과 각종 미션에 도전하니까 저희 MC들의 활약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 대 아이돌! 오직 KNTV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고맙습니다. 안전한 기상자입니다.